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9월! 한가위를 맞아 SHTV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계획을 SHTV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 댓글란에 추석의 연휴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SHTV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른 후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네이버 폼에 접속하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끝!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멀티비타민, 식품세트, 핸드크림과 미스트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당첨자는 9월 24일 SHTV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H는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